비록 다른 영역에서의 실패로 큰 빚을 안게 됐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한국 연예계의 스타 5명을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JTBC의 다채로운 아침 알베르토 몬디 탐험대 코너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다시 성공의 길을 걷게 된 국내 스타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중 5위의 오르니는 아는 형님과 차트를 달리는 남자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가수이자 방송인 이상민씨입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룹룰라의 멤버로 큰 수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씨는 2005년에 70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음반 기획사 운영과 외식, 사업 실패가 그 원인이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16년 동안 방송 활동을 통해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갔고, 대부분의 빚을 청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미우새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피하는 것과 달리, 이상민씨는 몇몇 채권자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연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2021년 6월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상민은 개인 파산 대신 장기간 동안 빚을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그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에 손을 대지 않고 기다려주었으며, 심지어 그가 자신의 집에서 시기마다 보약을 챙겨주고 결혼식 빚 일부를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한 채권자는 이웃을 통해 자신을 공개하고 이상민을 격려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따뜻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든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변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풀린다고 전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빚을 진 사람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둘 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 사이의 돈거래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영원한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윤정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수 씨는 과거 전성기에 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큰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후배의 사업에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 되어 실패하게 되면서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자만 해도 월 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윤정수 씨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빚을 갚아 나갔고, 김숙과 함께 JTBC의 최고의 사랑과 무한도전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독특한 예능감을 발휘하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6월 9일에 유튜브 채널 배짱이 엔터테인먼트에 게시된 확 바뀐 애동신담, 국가대표 개그맨 윤정수의 고민을 해결하라, 라는 영상에서 윤정수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명의 무속인으로부터 점사를 받고 깊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이 담겼는데, 무속인들은 윤정수 씨에게 인복이 없고 돈을 잃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수 씨는 내가 힘들었을 때 날 특별히 도와준 사람은 없었고, 법원의 판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 고 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준 탄사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파산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해주신 조치였다, 고 언급하며 이 모든 과정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정수 씨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그의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윤정수 씨는 파산 후,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에 한 방송을 통해 노력 끝에 빚을 모두, 청산하고 신용등급도 회복했다고 밝혔죠. 그의 노력을 축하하면서 윤정수 씨를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에 윤정수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박수홍 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박수홍 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방송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많은 이들 덕분에 다시 설 수 있었다고 윤정수 씨는 말했습니다. 윤정수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에 응원과 인정을 보내는 팬들 또한, 그를 도운 중요한 힘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국민 개그맨 신동엽 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신동엽 씨는 데뷔와 동시에 개그맨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시트콤을 통해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의 배신과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단 4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다시 일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아인 협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신동엽 씨의 이러한 기부 활동은 2017년에 알려지면서 그의 숨겨진 선행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동엽 씨가 방송에서 자신의 형이 청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수화를 배우게 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은 신동엽 씨가 방송 중 큰 제스처로 설명하는 습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의 배려 깊은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동엽 씨는 경기도 농아인 협회에 총 4차례에 걸쳐 3억 원을 기부하며, 장애인 단체의 홍보대사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단순히 유명인으로서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동엽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C 중 한 명으로서, 농아인을 위한 사회적 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러한 활동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가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진심을 다해 기여하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신동엽 씨의 기부 덕분에 경기도 농아인협회는 농문화재와 같은 자체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농아인 어울림 축제와 같은 새로운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청각장애인 복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기도 농아인협회의 사무처장은 일반적으로 기부금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동엽 씨의 기부가 큰 재정적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각장애는 시각이나 지적장애와 달리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이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동엽 씨는 자신의 기부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협회 측은 그의 선행을 널리 알려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신동엽 씨의 따뜻한 마음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인물로서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신동엽 씨의 더 큰 성공과 앞으로의 활동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김고라 씨인데요. 김고라 씨는 방송계에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4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과 3년 만에 빚을 전부 해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아들을 돌보는 등 가정에 대한 책임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김고라 씨의 노력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제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대망의 1위는 김준호 씨가 차지했습니다. 김준호 씨는 과거 사업 실패와 공금 횡령으로 인해 3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이 모든 빚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음반 제작과 캐릭터 출시 등 사업가로서도 여러 도전을 펼쳤습니다. 김준호 씨의 이야기는 때때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는 진정한 개그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가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연예인이나 대박난 사업가만이 큰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통령과 달리,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견디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겹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거운 채무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기에, 더욱이 빚을 갚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과 용기에 큰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물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